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추석특집 딱 1일간의 행복 찬스입니다 지금 메르츠화지에서 325-335에서 간편 보험이죠 61세서부터 70세까지 무려 내열관 허율성 진단비가 1500만원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70세까지 1500만원은 아니고요 61세서부터 65세까지 통 크게 내열관 허율성 심장질환 1500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66세에서 70세까지는 무려 1000만원 내열관 허율성 심장질환이 무려 1000만원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전에는 거의 모든 보험사가 61세서부터 65세까지는 5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됐어요 근데 동주업계의 빅5죠 D사랑 K사 같은 경우는요 H사도 똑같고요 61세서부터 65세까지 무려 1000만원 가입이 되는데 웬일이야 일단은 M사에서는 61세서부터 65세까지 500만원 묶어 더블로 가 500만원 더 올라진 1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66세에서 원래 70세까지는 타사도 거의 300만원 500만원 채 가입이 안되는데 무려 1000만원까지만 딱 2일간의 찬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골절, 내졸증, 사망연계가 모두 다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원래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유병자보험, 325, 335에는 모든 보험사가 연계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거나 내졸증, 아니면 신골절, 여러가지 담보를 넣어야 가입이 되는데 딱 이틀간입니다 딱 오늘부터 내일까지, 추서 전까지 딱 이틀간만 양보해드릴게요 통크게 61세서부터 70세까지 내열간 허율성 심장질환, 1500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우리 60, 70 어르신분들 빨리 가입을 하시고 빨리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특판으로 딱 1일간만 찬스가 있으니까 빨리 연락주시고요 좋은 시기 때, 그전에는 300만원, 500만원밖에 가입이 안됐던게 무려 처 500만까지 가입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추선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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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